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용기 새 똥옷걸 입은 가을 언덕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다 여기 여기 유치원인데 한동안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방치했나봐 образ에 유치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확실히 맞어? 뭐야? 아.. 어린이가 아닙니다.. 아.. 어린이가 아닙니다.. 아.. 어린이가 아닙니다.. 집사2장 어린애가 많나 보다 아... 서로 떨리네 안녕 안녕 홍씨여 여기 근처에 있니? 어? 대답해줄 수 있어? 대답해도 돼 대답해줄 수 있어 여기 근처에 있지? 어 치우스 일로와 홍 한번 만져봐 대답해줄 수 있어 제일 무서운게 보잖아 갑자기 전쟁에 싹 주는거야 어디 잡혔었어? 천장? 천장 어디 잡혔던때만 얘기해 어디 평소 어디있다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여기있다 잡았다 공항만 만져볼... 야 전자기장이 계속 울려 공항만 만져볼래? 어디갔어 또 어? 굉장히 많은데? 흠 야기들아 담배줄게 한번 만져볼... 흠 흠 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이렇게 놔둔 상태죠 코스트 박스를 잠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야 이 미친놈아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욕한거야? 예전에는 어떤 건물이었어? 예전에는 어떤 건물이었어? 예전에는 어떤 건물이었어? 내 앞으로 와줄 수 있니? 나의 반응이 왜 그걸로 건물이 됐어? 예전에는 또 건물을 잘라주세요 자, 이번 건물을 내려놓는다 자, 정영상당하게 내 눈앞에 비춰edo 낭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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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얀 소금만 입고 있는게 아니에요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근처에 계시나요? 들어온거야 나간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지금 어디에 있죠? 아이씨 왜 저렇게 흘리지? 오르곤은 저쪽으로 되어있는데? DW 지금 들어오신게 당신인가요? 오오오오오오오 파는 cumin 저야? 저하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하고 대답을 저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답은 조금씩 정답은? 정답은?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를 말하자. 세상 속에 나 안 왔지. 왜 이렇게 되겠지? 애기야 애기야 아니 근데 내가 볼때는 지금 애기쪽으로 초점을 계속 맞추고는 있는데 애기가 얘기를 안해 애기야 형아들 여기 제가 브로핑할게요 여기 귀신 없어요 오늘은 헌팅 실패 퇴각 실패 저기 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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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면 다가오고 남자면 물러가 안녕 펭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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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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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펭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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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못돌려 자 왜요? 여기 꺼져 봐 펭수 나가자마자 바로 던졌어 사람 들어오면 발소리 다 나죠 여러분들은 지금 캠코더 5.1 돌비사운드로 시청 중이십니다 아니 뭘 던진거야 뭐가 떨어진거야 굉장히 컸는데 아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펭수가 이렇게 착 나가더니 나간과 동시에 내가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콰 소리가 나는거야 사실 이런 소리 나는거 어 솔직히 여러분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벚꽃 쪽에 하나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쪽으로 설치하자 반대쪽마이구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요즘 편집자들이 미쳐서 그래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막 형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저거 지금 어딨어 윤시원 해봐 윽 innen officer 퇴근 us 이 형은 간을 어디다 들고 다니는 거야? 이런 거 의심 들지? 어 소리 나는데 난 바로 나아 어? 난 간을 들고 다녀 간 그저 제 말이 맞죠? 법관리는 근데 1층을 왜 무섭고 안 무섭고 따라서 1층이 왜 안 했냐고 하면은 1층이 바닥이 너무 더러워 장비를 수용할 수가 없어 내가 내려가서 1층은 EVP를 따고 나가볼게요 1층이 진짜 무서워 이게 뭐든 소리가 1층일 수도 있지 74번 아직 녹화 안 나셨어요 77번 히치 자 2반 하... 자...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어야 돼 아으씨... 75에서 75는 온 내부다 안녕하세요 이쪽 방 아 또 여기서부터 귀 엄청 부리네 혹시 근처에 누구 있나요? 저는 고스트헌터 윤수현입니다 1분 45초 녹음했어요 저장했고 잡아볼게요 일단 잠깐만 아우 뒤쪽으로 부리네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 여기는 틀린다니까 틀린다 아아앗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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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الا 아 travelers 으 5 으 8 으 으 으 오이!